사랑의 연습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넌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졌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아갈 소린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은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밤 세월은 왜 절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예수께 예수께 이승준 이승준 여기